라라를 좀 할까? 라라를 일단 좀 띵띵띵 띵띵 긴도랜드 몇 년 동안 보면서 오늘 올라온 띠띠띠 영상이 제일 무서웠는데 그런 거 더 올라오나요? 몰라요 다들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왜 무서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강한 말은 하지 말아줘 나 그러다 다른 방에서는 채팅을 치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옵테인 스팀 사셨나요? 그건 안 샀어요 옵테인을 잘 안해서 종철희님 구독 감사합니다 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좋아 사운드 고쳤다 왼쪽도 잘 들린다 챔피언을 소개합니다 저기로 가자 저거 어디였지? 그 스카이 후크 스카이 후크로 간다 이 골드 쓰레기들 다 다리몽댕이 다 뿐질러 간다 골드 쓰레기들 너희들의 목숨은 여기까지다 하복 채권탄? 몸을 무겁게 할 뿐이야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우리 다같이 다녀야돼 다같이 다녀 백팩? 주인장 나 오늘 좀 물쩍한데 편항 하나 말아주게나 음 안돼 안돼 편항은 내가 하고싶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란다 좋아 하베스터 가지러가자 원피스 응 음? 봤소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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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소리 왼쪽 봤소리 올라가서 구급상자 딱 열어주면 우리 바갑갑 바갑갑 되면은 파란색 갑옷이 될 수가 있겠지 응? 뭔소리야 이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나그럴 치즈직은 뱀핑기능 대체 언제 만드냐고 업그레이드도 받았네 좋아 업그레이드 완료 라이프라인 패키지를 호출할게 라이프라인 패키지를 호출할게 라이프라인 패키지를 호출할게 뭐야 어디 호출한거 아래지 공격받고 있어 tes Lock 수오탄에 터져 여기 가격하 닥에 실드로 깬다 Bug 중 porque 어디야 잡으러 간다 쯉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피큐 이놈의 새끼들 u reasons 조준을 했어야지 조준을 했어야지 조준을 했어야지 새끼야 총을, 조준을 해야 나가지 어? 아, 매기가 다 다 끊은거야? 크으! 씨 미친 매기다 내가 파갑을 만들어준 덕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아아아아아아 이말이다 어? 내가 이 파가 맘 만들어줬으면 우리팀이 이길 수 없었다 살려주세요 아 로맨틱 가이님 감사합니다 아씨 다음부턴 조준하고 써야지 흐흐흫 아 아이볼링 감사합니다 어딘데? 죽여줄게 같이가 같이가 바로 옆에 있었어 쌍놈의 새끼들 새로운 킬 리더다 조심해 여기 녹다운 실드야 레벨 4 고마워 이거 내꺼잖아 어 여기 피니시피피 21개월제 김도아의 농밀한 팩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리세요 중량 탄약이 필요해 강화 파츠가 필요해 여기 고급 기피야 강화 파츠가 필요해 더보 찾아라 여기 얼티미 스킬 촉진제야 적이다 으어어어어어어어 챔피언의 링에 가까워졌네. 계속하자고. 넋이 나다 뿐이야. 김도 또 죽어요. 적을 발견했다. 텍스. 키읍시오. 수수. 다 뒤졌다. 블랙 포틀 갖다 뒤졌다. 오늘 알중일이야. 형 책임이야. 과음은 몸에 해롭습니다. 과음으로 인한 피해는 저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은 조금만 드세요. 술 드셨으면 주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봐. 난 하루종일 훈련만 했다고. 이제 싸울 때가 됐어. 치멘생님, 책임진 중앙 박물관 영상관 연구보존목록, 빛남준 선생 작품 미니진 래퍼 기자회견 이색기 선생의 농미라고 정교한 에이펙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에이펙스는 그거예요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게임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못해도 게임을 할 수는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눈물겨운 현장 눈물겨운 40대의 이런 잘 못하는 사람도 할 수는 있다 이 게임을 할 수는 있다 아이고 얼른 나오십쇼 좋아 램파트의 저 뭐냐 우주선? 배? 아무튼 저길로 누구나 걸음마를 깰순 있지만 아무나 우사인 볼트가 될순 없습니다 아 나도 비슷한 경험한 적 있어 오각실에서 내가 리듬게임을 한번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수정으로 리듬게임을 하고 나보다 더 잘하더라 가 해당 지역을 스캔 중 너도 알 수 있다 할 수는 있는데 개못한다 내 개못해서 털려도 어쨌든 하긴 한다 볼트? 아냐아냐아냐 좋아 이보 하베스터 온라인 이니까 갔다오죠 저기 내가 가서 가 이 아기새들의 어어어어 잠깐만 저거 애들 있어? 아 잠깐만 아 같이 가야겠네 소심 발언함 김도정보면 팩스 괜찮게 하는 편입니다 멀어?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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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그니까 이제 제가 소리는 설명 딱 드릴게요 응? 김도 피하기 임정 김도 피하면 올라갈 수 있고 이제 김도 못 피하면 이제 못 올라가고 응 형 나 요즘 놀다시 하고 싶은데 못 할까봐 용기가 부싸려 김도 피하기 재밌는 김도 피하기 필요해 뭐지? 응 우리는 김도를 사랑해 김도랑 붙으면 올라가는게 아닌가요? 같은 팀만 아니면 되는거잖아 잠깐 내 구상 구상은 먹어야지 좋아 우리 팝압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대로는 안된다 우리 팝압이 없다면 자 짱서 우리 우리 트위치 아 그래 트위치 아 머리가 윽 트 잘 알았다 딩가딩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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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아 네 스모키 스 메모니스 메모니님 감사합니다 부럽고 나와요 킥 아 이게났겠다 지사 스카우트가 더 낫지 아 임명의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사 디스카우트가 맞돌이임. 먼저 먹긴 먹어야지. 아 큰일났다. 아직도 파갑이 아니라고? 한화 이글스보단 김도가 낫다. 김도는 하루에 한 번은 우승하니까. 아직도 파갑이 아니라니. 롤로 치면 티가 어딘가요. 브론즈. 브론즈. 적을 발견했다.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보는 김도의 팩 이거 야스네요. 독재기를 전달합니다. 독재기가 내려오고 있어. 오. 저기다. 으아아아! Nazis 원신을 보낸다. 신난다. 정권 수호했다. 넋이 나같이 나같이. 슬픔렉 현장 중고. 넋이 원칼랄 모두 맞춰줘야한다. 우 쑤 오케이 오케이 하.. 스킨을 바꿔볼까 어 저 이 게임 모르는데 방금 이 분 때문에 진 건가요? 아니요 팀이 못해서 졌어요 아 팀이 잘했으면 이 새끼 팩스 존내못해 아 감사합니다 티타님 빠스님 맞습니다 아 팀원이 잘했으면 이겼다 아 진짜 아니 내가 너무 무리하게 파고들었어 적당히 했으면 이겼을텐데 흠 흠 흠 팀원들도 당신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으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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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조사 캠프? 진원지? 어디지? 아 이거 에펙 백그라운드에서 이거 프레임 끊겨 원래 그래 좋아 동료와 함께 싸우자 동료와 함께 싸우되 앞에서 나대지 말고 라라는 뒤에서 휠만 눌러도 본전은 한다 알겠습니까 뒤에서 휠만 눌러도 된다 약간 중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총도 필요하긴 한데 팀원도 내 탓을 하고 있을거라고? 내가 탓을 안해도 쟤들은 내 탓을 하고 있다는 소리지? 앞으로 팀원 탓할 때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되는거지? 아 근데 이게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죄책감을 적당히 느껴야 돼요 뭐야 아이고 아 이게 하늘에 뜨네? 아니 이런일이 아 이게 드론이 공중에도 뜨네 아 나 땅에 착지할 줄 알았는데 잠시 치료중이야 아크스 가투타 게르미ocy guys uding 익숙하지 иты 솔직히 erm 킬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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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적쟁이는 죽기 전에 몇 번이고 죽는다 용자는 죽음의 맛을 한 번밖에 모르지 레벨 업 업무를 부탁한다 업그레이드 하는게 좋겠어 레벨이 올랐으니 여기 멈출이 하라 방향을 감시 중이다 쉴드 충전 중 총알이 없다 쉴드 업 쉴드 업 쉴드 업 쉴드 업 너무 웅탕해 이렇게 일부러 치즈 더 받으려고 하면 줄줄 알아? 업그레이드 했어 이제 놀아보자고 긴장감 미쳤다 왜 어딨어 다 위에서 뭐해 여기 이보 하베스터가 있어 저기 좋은게 있을지도 몰라 공격받고 있어 이놈주 발각됐다 확실 홉스 조젖다 팀원들이 김도수준인걸 알아버렸어 여기 이 화면신이대가 필요해 확인됐다 젖구 불은 바람을 헤치며 불어온.. 아 불어온 바람을 헤치며 우리는 달려간다 우린..우리는달려간다 아~~살라데이 아잉 딩 딩 딩 어 뭐야 어어 에탄 탄창을 주면 어 고마워 하겠지 나한테? 자 여기 에너지 확장 탄창이 있어 고맙다 적 발견 적 발견 적이 좋은게 있을지도 몰라 적을 향해 삭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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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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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덕원을 설치한다 주모 여기서 만나자 필요하면 실기론을 보낼게 여기 이보 하베스터가 있어 저툴 적이 있냐 완두콩들이 온다 이보 하베스터 음 굿 툴 제시켜지마 장전중 저기 저기 보인다 시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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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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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금고로 가자아앗! 가지러 가자 원피스 저쪽에 닫힌 문이 있다 이 분 금고터리가 직업이신가요? 네 생긴 건 잘 털게 생기시긴 했는데 네 아니 아니요 네 아니요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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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포커스 포커스 포커스! 집중해! 우리 링 바깥에 있다구! us孩? 아냐. 우리 복압을 위한 꿈! 복압을 위한 꿈! 그것을 이뤄야한다! 보값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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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 아 나만 보값 이보캐시? 그래 이거 다같이 먹어져요 혼자만 먹는게 아닙니다 혼자 먹는건 따로있어 그.. 이보캐시 저거는 다같이 먹는거임 쟤네들은 지금 딜이 살짝 부족해서 고값을 못채운거임 나머지도 얼마 못버티겠지만 더 빨리 쓰러지게 도와주자고 아 근데 여기 졸라 어떻게 건너가 쟤 지옥인데 여기? X됐다 자 천천히 가자 이거 적 발견! 저기다! 저기다! 내신호 확인해! 목표 발견! 목밀 끈적 보면 뇌가 타는 듯하는 그것보다 좋은 썬더팩스를 34개월동안 봤다고 알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C국님 고맙습니다 자 저기서 북치고 박치고 싸우고있죠 여기서? 여기 어디더라? 아무튼 저기서 싸우고있어 여기가 어디지? 용암사이펀인가? 용암사이펀에서 신나게 싸우고있다 음 우리는 일단 관망을 해준다 관망 아 뭐야 가고있네 이 다리를 건너긴 해야돼 우리 여기를 건너서 건너가야돼 이 다리를 건너야돼 근데 이 다리가 우리의 이 무덤이 될 수 있어 잘못하면 조심해야돼 그래서 고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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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고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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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자리 너무 안좋아 족되는 자리야 여기 저쪽에 적을 발견했다 아주 좋아 저쪽엔 저기있다 자 생일선물 적을 공격하고 있어 적을 공격하고 있다 여기 구급 키트야 여기 백팩이야 레벨 4야 고맙다 여기 백팩이야 레벨 여기 massive 여기 full 이보캐시를 찾았어 이보캐시 쳐 먹으라고 빨리~~ 먹어...! 먹으라고! 먹으라고x2 이거 먹으라고! 님 이거 드셈! 이거 먹으면 보갑댐! 빨리 쳐 먹어! 이거! 먹어 어! 그래그래그래 그거 먹으면 어 어 보갑댐 보갑댐 아 저.. 저 템을 모르는 건가? 설마? 이게 뭐지? 네모나코 빛나는데 이게 뭐지? 아 이거 모르는거 아님 진짜? 돌아가게? 아아 아 돌아갈 수 있냐 근데? 아 가는 오케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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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회복 중 야 이거 링 맞으면 죽어 확인해야돼 보가비 먹는게 맞다고? 으응 그런가? 아 그니까 이제 먹는 포인트로 따지면 이제 무조건 1레벨 오르니까 그래도 보가비 아씨 너무 팀원 갑바가 너무 아쉬워서 비슷해 그래도 점점 두 띠고 있습니다 틀렸군… 으응 분명히 감상하자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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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해 Klima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30초 남았어. 링이 곧 닫힌다. 어디를! 그, 어? 이, 숨어가지고 음심하게, 어? 벤티지 녀석. 아, 거기가 계속 안 된다. 워싱턴. 어, 저쪽은? 워싱턴을 안 손뼈다.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이 쌓아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 쓰러졌다. ㄷㄷ 뱰이크 이에헤이 흐헤헤이 아 근데 유이피님 맞추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추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ㅎㅎㅋㅋㅋㅋ 위에 있었으면 우리가 좀 분리하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군대가 딱 아래에 있어서 다행이야 위에서 쓰면 좀 힘들었겠지만 아래 육비맹 소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래 파리님 만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작위 즐겨찾기하자 아 만치즈 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그게 뇌지컬이고 피지컬이고 잘 될 때가 있어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지 로바로 5000댐이지 아 잠깐 나 뭐 먹을 것 좀 가져야겠다 아니다 이따가 일단은 하자 약간 주사위형 플레이어 저 원래 무선 쓰다가 지금은 레이저 코브라 써요 유선으로 다시 바꿨어 아 이게 무선 관리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원래 무선 쓰다가 유선으로 바꿨어요 레이저 코브라 아 이게 무선이 좀 귀찮더라고 쓰다보니까 무선에 선 꼽으면 유선아님 뭐 그것도 그렇죠 그렇지 아 그래 그 충전 까먹으면 좀 귀찮아 그게 좀 귀찮아 아 패드 충전시? 아 그것도 괜찮지 패드 충전시 제일 좋은 걸 줘야지 응 즈.. 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Opportunity dei를 sach 몽곰몽곰님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도는 지금 마우스 바꾸고 2 했고 800에 2 800에 2 마우스마다 감도가 달라 800에 2니까 1600에 2겠죠? 조준시에는 0.9로 해놨고 중감도야 이게 고감도도 아니고 저감도도 아니고 중감도가 이정도야 중감도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초고감도를 쓰다가 이것도 많이 줄인거지 예전엔 막 사.. 오천 막 이렇게 하고 게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볼트 볼트 인게임감도에 마우스감도를 더한.. 곱하면 되죠 볼트라 이렇게 해볼까? 변경 가보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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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넌트 피스키퍼 껴야돼 그건 맞지 레버넌트 피스키퍼는 껴야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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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하냐 나냐 아냐 informed 드라이브 나 에 예 그리 그리 20이 나한텐 더 잘 맞는 총이긴 한 것 같아 왜냐면 그 수평으로 좀 빗나가도 맞거든 그런건 좋지 등갈비 에임 아 3배율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G7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3배율이 필요하다 뭐 없으면 4배율이라도 오 미소가 멈추지 않는군 로봇인데 어떻게 미소를 지어 미소를 지어보세요 저희들이 아 3배율 3배율이 필요해 2배율이라도 아 2배율이 있겠네 아 왜 발키리였지 굳이 궁을 써서 들어갈 이유가 궁리 한 번 쓰고 싶어졌나보지 저어기 싸운다 응 누나 나 3배율이 필요해 오케이 3배율과 경량 확장 탐창이 없지만 개머리판이라도 역시나 내게 총소리를 내고 있으면 이게 아마 이제 애들이 이제 모여든단 말이야 불빛에 달려드는 나방갑을 마치 그래서 자리를 옮겨야 돼 일단은 핏킵 대신에 볼트를 넣을까? 아니다? 굳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근데 어차피 이제 DMR이 총알을 많이 안쓰니까 그걸 눕니? 실드 충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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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 새끼들아 들어와! 인남의 새끼들 좋아 이 궁을 쓰므로써 우리는 시간을 벌었다 어? 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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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힝 20L종 생단들 제가 거다 그럼 해야지 듣고 마사지 저번에 경고를 참고하십시오. 한 명에 죄송해 멋진데 내 편 배우니까 다행이야 달립니다 케어 패키지가 할 수 없다 케어 패키지가 오고 있어 조언하자면 마하 일로 떨어지는 물건은 함부로 잡으려 하지마 엄마 아빠 가르쳐주세요 알고싶은게 너무 많아요 알고싶은게 너무 많아요 금도기 멋있어 이건 정말 어려운데 그 생각을 잘해 왜 세포가 머리처럼 싱싱한가봐 젊어 빠져가지고 이런 게임도 잘하는거 보면은 나는 나중에 금도처럼 되어야겠다 금도한테 천원 빼서야지 그치 지금 칭찬 보컬 멈춘 요리 잠시 요리 요리 자 모여라 모여라 응? 저 뚜껑 방금 열리지 않았나? 아니 내 잘못 봤나? 여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탄 너무 많아 쏘지 말자 굳이 굵어 부스러움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아 근데 존나 쏘고 싶다 이거 아 근데 그냥 가게 냅두자 이거 아 그래 그게 맞다 야 시비 걸지마 그냥 쟤네 가게 냅두고 천천히 가자 여기 데스박스야 남겨둔 선물을 한번 보자고 나 눈 마셨는데? 나 눈 마셨는데? 저기 인상도 유지하는 그가 내가 저의 스팸을 닫는다 응 그런 랭크다 아무 일이 재밌고 볼 수 있게 엉둑 사운드 눈 마셀드 고용 아 용 용 찰칵 조키다 모두링까지 공격 컷!! 버러지 컷!! 경탄... 경탄창... 없나? 야야 죽어 죽어! 죽어 임마 가야돼! 아 그리고 이거 뛰어가도 되는데! 야 이 비옥신!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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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크크 아 이거 탑승한 내 잘못이야 어 아 이거 내가 내가 탑승한 내 잘못이야 어 발키리가 뭐... 그래 잠깐만 군머전때 북한이 사전의 사전의 아니 내, 내 잘못이야 어어 솔직히 나도, 나도 바보야 어 나도 탄 내, 내 잘못이야 아 근데 오늘 G7이 아주 맛돌이란 말이지 아주 잘 붙는구만 흫 병신들아아아아 아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개빵 터졌네 아니 그니까, 가꾸면 그냥 빨리 가든가 씨 어, 어떻게 쟤 아직 못 올라오는데 뭐 어떡하지 아니 그냥 걸어갔으면 됐는데 씨X 그냥 걸어갔으면 됐는데 아 바로 옆인데 감사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음 형님 수개미들은 비행하다가 고추가 폭발해서 죽는데요 오케이 저쪽은 주세입니다 저쪽은 주세입니다 딱 맞습니다 네 음 ㄷㄷ 하스트블러드군. 우리 편이 아닌게 다행이야. 링이 가까워. 축소까지 1분. 여기 강화파치야. 관통강선이야. 좋아. 이제 슬슬 이보 하베스터가 발동이 되면 거기로 가주면 되겠지. 자자 이거 전체 화면 좀 해놓고 너무 끊긴다. 전체 화면 해야돼. 여기 이보 하베스터가 있어. 일단 여기부터. 저기 대형 보급품 상자다. 아우 로바는 왜 궁을 저기.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뭐 먹지? 요거? 적을 쓰러트렸다고? 아 네. 하이젠님. 감사합니다. 적을 쓰러트렸습니다. 케어패키지를 전달합니다. 오오. 새로운 킬리더. 한번 만나보고 싶은걸. 저 소리 들려? 케어패키지가 오네. 여기 이보 하베스터가 있어. 형. 이제 민심 다 회복했으니까. 괜찮아. 참지 말고 질러. 1. 렌즈, 엉덩이 생기는 정말로 조항을 이겨냈습니다. 제승이 enfer돼. 10. 렌즈, 렌즈.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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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 1. 웹, 이속이 흘러도 안이을뎌. 역시 렌즈, 렌즈. 전체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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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 4. 웹, 렌즈. 1. 렌즈. 렌즈. 1. 멘에 질러. 흐흐. 1. 렌즈. 왁 1. 장전중! 안아 줘요 어 같이 가! 천천히 가 우리 나 통좀먹고 한입만 버리고 가지마 아 이거 발키리 무신이다 이거 부캐다 이거 부캐 좋아 이거 발키리 믿고 가보자 이거 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점프 드라이븐 펄스완 얘네 치료해줄게 어서 일어나 필요하면 치유 드론을 보낼게 게이드 충전 중 이걸로는 둘 다 발키리 하는 놈들은 우주로 못 날아가면 뒤지는 벽 열렸냐 치료 중이야 수류탄 도착하면 영어 확보하시다가 영어 확보하시다가 어쩌면 된다 애 옥 menjadi 죽이는 걸로 끝나서 다행인 줄 알아 우이시쿠나레 324번 손님 주문하신 김도구이 나왔습니다 오늘 발키리한테 많이 당하네 キルしすぎて怒られた 大丈夫?しっかりその次の戦闘で 何かまずそもそも味方かけてて 30ダメージぐらいで終わった なんない 뜻 デッダ People デュオなの? 죽은가 본데? 커플? 남잔데? 둘 다 남잔데? 카운트다운 오케 오케오케 오케 오케 전투차트 했다 desta 접수 gin 와이쒀 맴Pass 지시isi 앟 에pel퍼미 제이펄 땡큐 이제 놀아 보자 숙성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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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나는 너무... 나는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미안해 우리가 손... 그.. 형.. 전판에 형 소리 지르는 거 동생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이놈의 집구석 조용할 날이 없네 하아.. 아 여기서 뭐 내 탓을 하고 싶은 거야? 응? 소리를 줄였어야지 흫흫흫흫 이어폰 끼고 들어..어 어.. 옛날 생각나네 아빠 김도방송 이어폰 권장 스피커로 청취하지 마시오 아아 날 탭했다 느긋하게 가자 이번엔 느긋하게 느긋하게 갑시다 요즘은 랜딩을 느긋하게 하는게 참 좋아보여 랜딩을 빨리하는 애들은 어차피 자신있는 애들이야 자신있는 애들이랑 굳이 붙을 필요가 없 어 왜이래 왜이래 굳이 붙을 필요가 없어 이이익 이이익 섹스 아이고구 섹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똥쟁이가 되라 하신다 너는 똥쟁이가 되라 너는 똥쟁이가 되라 그러면은 음 에탄이랑 딱 들자 그게 딱 좋을 것 같아 저격 볼트 볼트 저격 아주 괜찮은 조합이지 내가 저격이 될게 형나 방구 마려워 싸 센티넬 센티넬 음 음 음 음 음 아씨 이보하베스터가 왜 주변에 없냐 우린 어떡하지? 이거라도 먹으러가 되나? 이보하베스터가 있어 이보하베스터를 먹어야 될텐데 40세 이상 저격금지 아이 저도 한때는 센티넬 잘 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맞추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한 백판중에 한판은 그렇게 쏩니다 빵빵 빵빵 빵빵하게 пер깁게 오우 으흠 근데 충전 센티넬은 탄속이 좀 더 빨라요? 많이 빠른가? 음 탄속이 빨라서 잘 맞는 거 아니야? 투사체도 커져? 어 투사체 크기도 커지고 딜도 세지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이거지 여기 우리 인서클이네 이보 하베스터 먹으러 갈래? 이보 하베스터 먹어야돼 이보 하베스터 먹어야돼 이보 하베스터 먹어야돼 눈금 하나당 100미터였나? 3,4,5 어? 레벨이 올랐어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야 닭이 정리한 걸 살펴볼까? 업그레이드 완료 이제 써먹어 보자고 만세 16개월째 김도의 팩스를 보고 있다고 알리세요 아 민간인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함? 우리 이제 뭐함 그래서 여기 있는 건가요? 우리의 계획이 뭐죠? 맞출만한 녀석들이 안보이네 저기 모조리 한놈 발견 사냥시간이다 흠흠흠 쓰읍 박야 매미야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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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이거 탄소기 좀 멀구나 아 너무 멀다 너무 멀어서도 감을 못잡겠어 그리고 게다가 움직이는 표적들이라 꽉 쎄구만 빡세 구나 오오와와와와와와.. 어 aux 흐핳핳핳핳.. 다행히 링이 가까워 아내 들어가긴 자 제가 오모하겠습니다 오실때까지 빨리 와잇 녀석아 발키리님 기다리시잖아 흐흐흫 승우 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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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어어어어어어어 빠를밤 가자 자, 그냥 우렁이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거 없기 때문에 이가 지나가는데, 이가 왜 이럴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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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다. 이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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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충전 중 실드 좀 충전할게 미안해요 날 물로 보지 말란 말이야 여기서 풀이 너무 오래 냈다 슬슬 애들이 몰려올 것 같거든 조심해야 돼 그 야무지게 충전 한방도 박아주고 그 야무지게 충전 한방도 박아주고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고마워 까불지 마라 아들 키 참 많으세요 깡님 감사합니다 깡님 감사합니다 깡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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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나한테 대드는 놈들이 많지? 응? 실드 충전 중 대들지 마라 아닙니다 복지기를 실드가 깨졌다 나 좀 도와줘 봐 여기 복지기 내려온다 낭비 이빨 이빨 나 두 나 누가 가 도와주 무리하진 말자 뭐저리 하나 보냈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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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잡지않아 안 보냈어 쟤 안돼 안돼 가서 도와줘야돼 공격받고 있어 적 실드를 깼어 장전중 장전중 응 좋아 나라는 신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지 신과같은 시선에 있는 자 장전중 공격받고 있어 적을 제거했어 적 하나 잡았다 장전중 장전중 공격받고 있어 공격받고 있어 보컬 근데 이거 아프다 가야돼 아니야 아니야 저격타는 또 먹으면 돼 쫌 퀄디션 컨디션 ㄷㄷ 아, 저격총알이 없다아아아앗 갓! 옌다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어 싱싱 sunt Q 내가 자기만 확인하면서 trophies 엑 멜루 죽 ieux 유빈 갤빈 fuerte sew 플레이 지금 Norm aste 아 이거 쓰잠깨기 없이 어 자꾸 붙는 버릇을 벌어야겠다 아니 근데 이번 파 재밌었어 하 oni 아니 난З 똥쟁이 성공했으면 된거야 아 네 이클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센티넬 아주 야무지게 야무지게 막았다 아니 방금은 내가 계도 размst 실수였어요 원래 라라는 개도라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나 자꾸 머릿속에 이상한 스위치 들어와 개돌해라 개돌해라 김도 막 이러면서 막 명명을 해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를 떨칠 수가 없어 아 근데 정동그라미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돌하라는 목소리를 거부할 수가 없어 카탈이나 좀 할까 카탈 마련 아 아까 챔피언 한 번 했어요 아 근데 데미안님 감사합니다 라플란드님도 감사합니다 아 없어요 커비가 조종하고 있어 솔직히 개돌로 진 건 아니었고 파박과의 정당한 일의를 진게 아 그러니까 내가 개못해서 진 거야 개돌한 것도 잘못이고 그냥 개못해서 진 것도 맞아 왼팔을 자르고 몸통에 극대해라 부속기관 익명의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아 이게 내가 좀 이제 수절대기 없이 이제 그 듣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를 말아야 돼 괜히 이게 딱 붙어가지고 그냥 아니 자기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양반이 그 인파이트 하려 그러니까 그냥 뭐지 내가 어딨지 어 적은 어딨지 막 이러게 이렇게 찾다가 그냥 두드려봤고 아 근데 이제 뭔가 이제 그 뉴퀘슬에 이제 궁이 펼쳐져 있고 거기가 이제 개발살이 나는 순간 아 존나 들어가고 싶은 거야 아 저긴 들어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벤티지 이런 스킨이 있대 아 무슨 전기밥솥 같아 뚜껑이 그냥 하이바가 무슨 밥솥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게 잘 뽑아왔다고 스킨이 아 그런가 아 그렇구나 아 난 좀 몸까지 메카닉 컨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 뚝배기가 저런 느낌이면은 몸도 그 갑옷도 약간 저런 느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렇군요 로바 이번 스킨 이쁜 것 같아 아 특히 그 그 배 부분이 아 당연히 로바 아닌가요 그걸 고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바나 발키리가 레지만 아니었어도 결혼했지 그건 맞지 이제 로바나 발키리를 제외하면 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가정적이고 청순한 왓슨이의 매력적 음 또 센티넬?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지세븐 들어 로바 있으면 지세븐 들어야지 점프 드라이브 활성화 로바 있으면 지세븐 들어야지 로바 있으면 지세븐 들어야지 플랫라인? 나쁘진 않아 이보 하베스터 먹으러 가자 아 뭐 딱히 찾아가서 모진 않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뭐 이제 장난감 가게 갔는데 우연히 있으면 그냥 사는 정도? 카드캐리에서 챔피언 했을 때 저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흐허허 어.. 해가 아니야? 흐허허 아니야 나 G7을 들어야 아 아니다아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봐 케어패키지가 오고 있어 점프드라이브 여기 폴랫라인 여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짜잔 추가 보고 풉니다 레벨이 올라오네 업그레이드가 기다리고 있어 딱 필요했던거야 여기 궁 한번 써주자 주머니를 미리 비워둬 아이템의 스킬이 준비됐거든 여기 쓰면 좀 나오지 않을까? G7 스카우트를 딱 먹어주고 경량 확장 잘 골랐어 취향이 마음에 드네 나중에 우리 집으로 받으러 좋아 좋아 완벽 퍽 퍽 아 칼을 먹어서 응? 발소리가 났는데 아 우리 팀 G7 스카우트에 중탄탄 창을 낀 칼을 끼고 싸우면 될 듯? 그거지 아 근데 저 차지 라이플은 어떻게 안해주나? 아니 그냥 총 자체를 리모델링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차지 라이플은 예능이야 실전성이 별로 없어 총이 너무 예능이야 너무 예능이야 뭔가 우리 밧소리가 아닌 밧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까부터 우리 밧소리인데 잘 노리고 있는 것 같군 응? 우리 밧소리가 아닌 밧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 상점에 온걸 환영해 이것저것 준비해놨지 일단은 차를 한자로 먹어주고 쇼핑하기 딱 좋은 시간이네 아 오셨어? 아 아 이거 어두워서 잘 못 봤어 아 아 이게 지금 밤눈이 침침하지? 아 이게 어두워가지고 아 이게 잘 안보였어 방금 이게 명암이 너무 이제 그 안부가 이제 라이프라인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어 근데 조준을 못했어요 지금 이 뭔가 아 그니까 내 말이 아니 나 애들이 바로 올라올줄 몰랐어요 그니까 올라올줄 모르고 수류탄 딱 드니까 애들이 올라왔어요 아 하하 아 당연히 총쓰는게 낫지 거기서는 근데 이제 올라올줄 몰랐지 내가 아 근데 진짜 이거 어두워서 안보였는데 이거 어둡지? 기어둡네 필터를 좀 조정해볼까? 아 이게 갑자기 어두운 데로 훅 들어가니까 이게 밝은 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차지 라이플로 저격하려고 80% 충전 유지하고 저격 대기하다가 실수로 힘 너무 줘서 쏴버리면 똥 마려울 때 방구로 찬다가 실수로 쏴버리는 느낌 들어서 빡치지 않나요 드로 그림자를 좀 헷갈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 하고 갈까? 이러면 좀 안부에서 잘 보이겠지? 이번엔 제대로 골랐군 퇴탈해야겠다 개인적으로 맥이 타노스 스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래 개쎄보여 진짜 저 맥이 타노스 스킨 진짜 개좋아 아 네 포도차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앙칼라구님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느그탈이 내릴까? 이게 카탈이 있다면 아 몰라 귀찮아 그냥 내려 Subt 아 앞서 imiz 앙칼라구님도 아 탈 타 아 bei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이펙스 고수가 될꺼야. 에이펙스 고수가 될꺼야. 쯧이야. 떨립니다. 버스트블러드입니다. 에이펙스 고수. 에이펙스 고수가 될꺼야. 에이펙스 고수. 에이펙스 고수가 될꺼야. 해야해 이거 화베스터를 먹어야한다 그래도 에이펙스 세계관 기술력 정도면 형야도 구속기관은 없겠지 음 근데 이게 대머리 못고치는거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먹었지 자 그러면 301이 안나오네 저번에 형이 메기 에이프런 앞치마 이야기했었을때 심심해서 그려볼까 있었는데 참한 애가 그려놓고도 갯같아서 안올렸어 아니 그건 메기에 대한 사랑이 없는거에요 메기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 이제 업그레이드를 골라야겠어 질팅하고 카털잇스마것처럼에 토크 Vereal을 골랐어 어서 효과를 보여지자고 최어패시가 내려올 잘여라겠어 으으으으으으으 Avengers 2 으으으읔 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이 두루루루이 아 그... 이... 카탈할때마다 아 졸라 그거 먹고싶어 그 짜장컵 아 진짜 그 개 먹고싶어 진짜 그 짜장 작은컵 아 짜장범벅 아 짜장범벅 무기 보급품 상자다 추가 보급품이다 이 배음망덕한 것이라 좋아 음 내가 좋아하는 아 301 아 내일 출근이라 참으려 했건만 죄송합니다 차장님 에이펙스 실행 이건... 카탈은 기다란 장막을 찍어야지 궁이 1인분 하겠지? 기다란 장막을 찍어야겠지 길이 찍어야돼 시간 찍어야돼? 뭐가 맞아 난 위스키 2리터 먹었다 매일은 병가다 위스키 1리터 먹었으면 병원에 가야되지 않을까요? 레벨 3이야 아 어떻게... 어떻게 후원했어 지금 하하하하 아니 난 한 잔만 먹어도 저세상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근처에 저기 있는것 같다 한 잔만 먹어도 왔다갔다 하는데 흠 아 아니 조준경이야 슬롰림이야 1.5리터는 토한거 아닐까요? 음 추가 고급품이다 배음망덕한 것이라 여기 일반 개머리판이다 레벨 탑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족이 대신 후원한 거 아닐까요? 저 위스키 1병이 750ml인데 2리터면 거즈 3병이잖아 오 방금 뭔가 나 좀 멋있었다 할까? 방금 방금에 나 조금 멋졌을지도? 어휴 지랄 동분들의 방어를 꿰뚫어라 분대가 절반 남았어 챔피언이 나쁜 선택을 했나보군 도구당 toim따당 아네 지금 네 democratic 한국인uda 그리고 이제 술먹고 이제 뭔가 많이 먹으면은 혹시 나도 몰라 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얼른 자 얼른 주무세요 어디 넘어질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물론 이제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올거미님만 감사합니다 인서클인데 너무 멀다 아무도 내 드릴에게서 무엇도 망가 알았어 알았어 자꾸 눈치 주고 있어 아니다 아니다 총알이 맞네 아닌가? 다 못 쏘니까 아 아니다 총알이 맞다 많이 쏴야지 아니다 아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저기 케어 패키지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터널 생동 터널? 아무도 내 드릴에게서 못 도망가 으아 저거 한 번 해 볼라고 아 아 저거 먹을라구 아 이거 복음 먹을라고 아 그럼 갑자기 술내기환이 생각난건데 엉덩이로 술 먹는 벌칙하고 등급 등oustYo there g7 spout g7 spirituality 요즘은 G7 진짜 좋은 것 같아요 301 대체로 G7 써도 되게 괜찮아 물론 근접전이 살짝 약해지긴 하는데 301도 그건 마찬가지고 근접전은 샷건이나 그런 거 들고 G7이나 그런 거 들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고수 세팅이 그거야 G7 샷건 이게 고수 세팅이 저 뭐야 뭐가 여기서 자리 잡는 건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왔나? 여기 딱 걸치긴 하는데 여기 너무 위험해 알았어 알았어 한 번 더 찍고 올게 기다려봐 링콘솔 찍는 노예야 내가? 어 맞아 예 찍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서 잡아야 돼 뒤에서 잡아야 돼 저 돌 뒤에서 돌 뒤에서 잡아 앞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 뒤에서 사이드로 돌아야 돼 그게 맞아 아 우리 편이구나 우리 편 우리 편 우리 편이었어 우리 편 조준경을 바꿀까? 2,4배율로 아니다 그래도 3배율이 낮지 아 근데 2,4배율 너무 9대기야 스카우트 스카우트 그래 오늘 스카우트의 날로 지정하자 오늘 스카우트의 날로 지정합시다 와우 재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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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주 쨘 오신 오신 날 보리스마스 AM 4년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지금까지 줄거리 G7 스카우트를 스카우트한 김도는 마참내 무신에 개스카우트 모여 인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신이의 인간이야. 시랄하지마라! 내가 웃음나! 어디야 또?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저기 내 영역에 있다. 수류탄 받아라. 공격전. 아니다. 잠잠. 잠재 중. 잠재 중. 잠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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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스카우트 1년 5월 2일 여기 있으면 안나자 잊지 마세요 ㄷㄷ ㄷㄷ 대단해! 몇 발 남았지 이거? 저의 원탄은 동성 있는 남자의 특기 버긋남 무드대고 입니다. 1-2-2-3 실패 실패파이 으으 침착했다 그래도 아아 침착했어 아 레드박스님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내 팀이 잘했어 팀이 잘했어 개천만색깡님 오천치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도 위스키 한잔하고 갈게요 이제 힘도 다 썼고 이제 더이상 힘이 안날거같애 아 네 민간인주님도 감사합니다 아 거기서는 이제 링이 이제 마지막이라 G7 각이 안나왔었어 아 네레제이 케켓티님도 감사합니다 김도 해캐명에 손캠켜 이분 무신사 협업 스트리머라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사랑 추적화 추적자 조국현님 감사합니다 주신